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너무 깨끗한다. 너무 좋다. 눈치오빠 빨리 캡처해줘. 빨리 캡처 들어가자. 너무 깨끗해. 이거 봐. 너무 깨끗한데. 너무 깨끗해. 아무나 캡처 좀 부탁드릴게요. 너무 깨끗해. 낮아. 낮아. 안 깨끗해. 외국인도 많이 왔네. 외국인도 많이 왔고. 외국인도 많이 왔고. 외국인도 많이 왔고. 엄청 많았나? 여러분들 이거 좀 해줘 오늘 이렇게 향이 났나? 자 이거 이렇게 향이 켜쳐줘 물 빠진다 보다 물이 이리로 내려가잖아 물이 이리로 내려가고 있다고 잘 봐 이리로 내려가잖아 지금 물 내려가는 거 보이죠? 이 사람 머리 여기서 내려가 이리로 내려가 물 이리로 내려가죠? 물 빠진대 빠진대 생각하자 빨리 캐치하라니까 이걸 캐치해야 되나? 뿌 두번째 수는 나의 업로드되데 물이 좁아 안되겠다 내가 캡처를 내야지 캡처 안했어 여러분 나 캡처할게 내가 캡처할게 안보여 캡처하고 싶은 사람 캡처하시죠 캡처할 사람도 캡처하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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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네 밑에도 뭐가있나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이쁘다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아 여기는 나 뭐 뭐 옷이 없잖아 옷이 있대 뭐 들어가든 말도나 그리고 너 찍어줘야지 밑에 내려가보라고?